안녕하십니까 DGB 금융그룹 회장 김태호입니다. DGB 금융그룹은 2006년부터 UN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의 멤버로서 지속가능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금융회사는 다양한 산업의 자금공급처이자 시민들의 경제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회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책임은행 원칙은 이란 금융회사의 영향을 인식하고 긍정적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범세계적 이니셔티브입니다. 저희는 책임은행 원칙의 지지기관으로서 이니셔티브의 준비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저희 DGB는 지속가능한 사회에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편 책임은행 원칙을 기반으로 우리의 사업 전략에서 지속가능한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요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리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